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프랑스에 온 건데 그냥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었어요 사실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생방송 무대라 생방송이에요? 네 생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막이 닫혀있다가 이제 열리면서 저희가 노래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뒤에 있을 때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팬분들이 많이 없겠구나 당연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우리 우리끼리만 열심히 즐기고 갑시다 하면서 저희 구호를 항상 되게 고갑시다 막이 열렸는데 정말 함성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동이었겠다 지금도 약간 감동의 눈빛인데 네 정말 그때가 눈의 선화인데 제가 첫 자세가 이렇게 앉아서 수그려서 더 보이질 자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숙였는데 바로 앞에 팬분이 이렇게 두신 거예요 무대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았나 봐요 네 무대가 넓지는 않았어요 여기 동전호의 오븐은 좀 더 좁아요 이거보다 더 작았어요? 네 이거보다 더 검은색 원정도 무대에 서창하네 검은색 원정도 검은색 원정도 프랑스보다 더 큰 스캔을 잘 넣어요 검은색 원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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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현 서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펜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인데요? 이렇게 바로 마스틸이 묶어졌어요 바로 한 30cm 정도 앞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팬분을 봐서 인사를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방송이니까 인사하다가 시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서현 서현 헤이 서현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준비하고 있는데 펜이 어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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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참고 모델 완벽히 네 아니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죠? 네 미국의 굉장히 또 유명한 데뷔 레터맨 쇼에서 나가셨다고 저희가 한국 언론에서 또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는? 어 사실 저희가 그 토크쇼에 섭외가 됐다고 했을 때 저희 티파니 언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쇼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눈내 눈물이 막 고이면서 우리가 이런 쇼에 나가다니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이라고 네 되게 모두 다 감격해가지고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 쇼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데이비드 레터맨 쇼를 안 한다고요? 좋은 기회인데 네 그 무대가 저희 아홉 명이 서지도 못해요 가로로 근데 저희는 거기서 안무도 보여드려야 되고 또 노래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출연한 그런 가수분들 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가수분들이 안 계셨던 거예요 거기도 무대가 좀 좁았나 봐요 네 데이비드 레터맨 쇼까지는 이겼네요 또 이겼어요! 또 이겼어요! 또 이겼어요! 또 이겼어요! 또 이겼어요!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들려드렸던 저희 더 보이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곡이 아니라 스눕덕이라는 분이 이제 피처링 해준 그런 약간 클럽 리믹스 버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미국인분들 귀에는 이제 익숙하고 저희 노래는 미국에서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스타일 네 한국 스타일이어서 근데 저희가 그 노래를 이제 리믹스를 들어봤는데 비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안무에 비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춤을 전혀 출 수가 없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그래서 안 나가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베스트를 못 보여줄 바라는 네 베스트를 못 보여드리니까 그쪽이랑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무대는 조금 넓혔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줄로 설 수는 없지만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결국에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마쳤습니다 이랬은HA 저쪽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다가가 또 줄 not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